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에 직접 피해를 준 태풍 4건의 피해 규모가 43억 95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일 울산에서 직접 피해를 준 미탁 등 4개의 태풍으로 인해 울산에서는 사유시설 3983건과 공공시설 49건 등 모두 4032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는 91억 3000만 원을 들여 피해 시설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대만 화렌간 국제선 여객기 유치가 지역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관광항공협력포럼에 초청돼 지난 10월 울산공항에 국제선 부정기선을 유치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 취향 허가 기준 완화와 면세품 인도 절차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울산 해경이 어제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한 민크고래 사체를 1억 700만 원에 팔아 굳고 처리한 일과 관련해 동물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고래 보호를 해도 모자랄 국가기관이 되려 고래고기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체는 사망 원인을 규명한 뒤 소각 처리해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시상공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